네,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첫 번째 주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곤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되죠? 네,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3분기 실적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장 예상보다 더 좋게 보는 것 같고요. 시장 컨센스가 최근에 10조 중반까지 올라왔지만 최근에 보고서는 11조 때가 많고요.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높은 11.7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7조의 배경에는 역시 이번 특히 3분기에는 2분기 말에 재고 수준이 되게 완제품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을 그렇게 가거만큼 안 쓰더라도 제품이 잘 나갔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한 4.5조 이상 그리고 TV를 필두라는 가전에서 한 1.1조 영업이기 나왔고요. 시장에서 많이 좀 반도체는 메모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이익이 감이겠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반도체까지도 2분기보다 정의 가면서 마이크론, 하이닉스랑은 좀 잡아야 된다는 실적을 이번에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분기 실적 증가의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이쪽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의외로 보면 가전이 원래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계속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 아무튼 가전에 대한 수요, 이 부분도 커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데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역할을 좀 많이 한 모양이죠? 일단 가장 큰 게 가거보다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올라왔죠. 온라인 판매라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있는 그런 재고 비용들, 재고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과거처럼 안 써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사기 때문에 굳이 판매사들한테 판촉을 위한 그런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과거보다는 앞으로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삼성, LG가 생활가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특히 LG 같은 경우는 1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좀 마케팅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과거와 밝힌 그런 언택트 문화가 오히려 가전업체들의 비용 부담에는 상당히 좀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글쎄요. 코로나19 제일 처음에 발생했을 때 생각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쭉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상당히 좀 다른 형태로서 많이 진행이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저희가 사실은 2008년에도 리만 사태 났을 때 TV 수요가 극감할 거라고 했지만 그때도 1분기부터 27% 늘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나 이런 특히 경제기가 오면 주로 집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소비를 줄여준 거를 전자제품에 많이 좀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여쭤봐야 될 종목이 LG전자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시장 예상보다는 좀 높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들어서는 시장 예상보다 다 높게 추정하는데 아마도 뭐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도 이제 연결로서 이제 LG이노텍이 실적이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이노텍 포함한 기준으로 저희가 9,180억 그래서 1조까지는 힘들겠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8천억대보다는 1천억 이상은 높은 이익이 나올 것 같고요. 역시 LG전자도 생활가전 쪽이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LG전자가 1조 한 4천억 정도 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절반짜라면 한 7천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또 한 종목의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반도체 부분을 포함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반도체만의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알기가 어려운데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이익 증가에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과 달리 하이닉스는 또 비메몰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순수 기업으로 보는 게 맞고요. 메모리 가격 자체가 디렘 랜덤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은 2분기보다 감익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오히려 2분 3분기보다는 저는 4분기가 더 걱정됩니다. 4분기에는 디렘 가격이 10% 가까이 또 추가적인 서버 디렘이 필수로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는 저희가 1.3조 정도 예상하는데 4분기에는 그것보다도 더 감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증권회사에서 리프트를 쓰시면 당연히 타겟 프라이스라는 거를 정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타겟 프라이스는 어느 정도까지? 저희는 뭐 7만 4천 원 정도 대시하는데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 다른 쪽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쪽도 이미지 센서를 필터를 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도 그렇고 IM도 이제 좀 체질 쪽으로 과거보다 이제 성수기가 와서 돈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훨씬 더 거기다 하웨이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웨이 따른 반사익도 스마트폰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지금은 이 사업부만 가지고도 주가는 충분히 순항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가 컴백합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가 제시하는 가격 주가 수준을 가더라도 큰 문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7만 4천 원이면 지금 주가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정도 일단 업사이트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이네요. LG전자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저희도 LG전자는 이제 최근에 또 저희가 사실 LG전자를 올해부터 많이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LG전자는 사실 밸루에이션은 항상 좀 부담이 없는 기업이죠. 보통 이제 PBR로 우리가 LG전자를 이제 밸루에이션을 많이 하는데 PBR 이제 한 배 정도 주면 10만 원대가 되고요. 1.1배 주면 11만 원대인데 사실은 ROE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더 이제 체질 개선을 잘한다면 주가 재평가도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PBR 1.1배를 주면 11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ROE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밸루에이션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세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가 지금 이번 달에 나오는 건가요? 네. 이번 달에는 이제 서브 6라고 해서 6기가 헤르츠 이하 대액을 지원하는 5G 폰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밀리밀리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가 이제 두 개의 주파수 대액이 있는데 먼저 좀 쉬운 제품부터 나오고 복잡한 제품은 다음 달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3분기는 좀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겠지만 애플이 4분기는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2가 나오는데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떤 부분들에서 그 제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특징을 갖고 있다.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차트 먼저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서 아이폰 12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4개 모두 다 올레드를 탑재했다는 거고요. 올레드를. 더 이상 LCD는 없습니다. 아이폰의 신제품 기준으로 프리미엄 제품 기준으로 두 번째는 5G 주파수 대액을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저 보시면 다 5G가 다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두 개 모델이 TOF라고 해서 삼성폰에는 요즘 다 카메라가 코드로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타임 오프라이트라는 그런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가 들어갔는데요. 어쨌든 저런 제품이 되면 결국은 후면에 들어갔거든요. 전면에 들어간 거는 이제 우리가 페이사이드라고 해서 안면 인식 목적으로 TOF를 탑재했는데 이번에는 후면에 탑재가 됩니다. 후면에서 뭐라 할 거냐. 삼성폰도 보면 대부분 보면 이제 증강현실과 관련된 걸 많이 아는데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또 보시면요. 다음 차트 보시면 이거는 애플의 제품을 주로 분석하는 9to5맥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아이폰 12의 증강현실 관련된 그런 하나의 이그젠플인데 저렇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폰 12가 공개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AR 관련된 어떤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좀 판매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이폰 12의 판매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5G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국가별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장 자체가 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는 한 8천만 대 생산을 예상했다가 6천만 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제 7천만 대 대로 올라갔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그래서 약간은 이제 기대치보다는 처음보다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주 워스트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7천만 대 정도 양산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출하는 4분기에 대부분 출하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10월부터니까. 그래서 실제 판매량은 한 4분기에 한 6천 5백만 대 정도는 출하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뭐 판가 자체가 비싼 올레드 제품이기 때문에 역사적 실적을 4분기에 기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6천 5백만 대 그러면 출시되고 한 3개월 사이에 그 정도 팔린다는 얘기죠. 다 과거에 그 아이폰 모델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씩 팔렸었네요. 한 분기 정도에. 뭐 보통 이제 3분기 4분기 합쳤을 때 보면 7천만 대 정도. 7천만 대. 그리고 다음 1분기까지 팔리는 것까지 치면 한 1억 대 정도 나가거든요 뭐 이번에는 좀 늦어졌으니까 아마 그 시간 차입니다 조삼모산데요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치면 뭐 1억 대까지 판매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제품도 출시되고 그러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애플에 투자하고 이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애플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3분기는 사실은 레거시 제품 위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뭐 시장에서 뭐 4천만 대 좀 넘을 거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폰보다는 요즘 아이폰이 이제 서비스 쪽이. 에 내변인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우리 아이팟의 필터로 한 그리고 웨어러블 이런 제품들이 또 오히려 좋습니다 애플 실적은 항상 애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지금까지 한참 보여왔고요 근데 어쨌든 초점은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왜냐하면 이게 보복적 소비가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고가품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그렇죠. 가짐 아이폰 1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에 초점에 맞춰야 되고 뭐 훨씬 더 좋은 실적이 정말 좋은 실적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애플은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보다 더 아무튼 그 포인트를 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국내에 이제 애플 관련 주식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메라 쪽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번에 TOF의 주요 벤더인 후면 TOF도 그렇고 전면 TOF도 그렇고 이노텍이 이제 주로 공급하는데요. 어쨌든 경쟁사들이 이노텍의 기술력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샤프든 뭐 대만의 팍스콘이든 그래서 이노텍은 4분기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관련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제 리즈드 플렉서블 PCB하는 BH 같은 경우에도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는 애플에 주로 이제 MLCC를 많이 공급하지만 어쨌든 뭐 이번 아이폰이 다 5G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를 같이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애플 관련해서는 이 정도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중 갈등 부분에서 화웨이에 이어서 SMIC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SMIC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SMIC는 이제 화웨이의 제재는 사실은 좋은 점도 많았죠. 한국 기업한테는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는 좋지만 이제 반도체 입장에서는 수요차였거든요. 수요차가 이제 흔들리기 때문에 그건 안 좋았지만 SMIC 제대는 같은 경쟁사입니다. 이건 무조건 한국한테 반사익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SMIC한테 파운드리를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첨단 제품을 많이 만든 회사는 아니에요. 주력은 뭐 14나노, 28나노가 첨단 공정이고 나머지는 다 55나노 이하입니다. 그래서 주력 제품들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오메가 이하의 이미지 센서 그리고 노어 플래시, 낸드 플래시 저가 제품들을 주로 파운드리를 많이 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터치, 그 다음에 지문인식 이런 좀 중저가 칩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한 34%가 미국하고 유럽 쪽이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이제 많이 이제 반사익을 저는 삼성전자, DBI텍, UMC, 인본드 이런 회사들이 반사익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 캐파를 제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 세 번째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쨌든 생산 캐파는 12인치 기준으로 보면 SMIC도 뭐 그렇게 캐파가 적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주로 이제 저 좀 첨단 공정에서 7나노 이하를 대응할 수 있는 거는 TSMC하고 삼성인데 그 회사가 SMIC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14나노 이상에서 수혜를 보는 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 다음에 DBI텍, 그리고 대만의 UMC, 그리고 메모리 쪽으로는 어쨌든 얘들도 노어 플래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인본드 같은 회사들이 많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향후의 제재가 어떻게 더 전개가 되느냐. 단순하게 SMIC 매출 중에서 유럽하고 미국만 우리가 수혜를 볼지 아니면 중국에서 파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60% 이상은 중국 펜리스의 SMIC가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향후의 제재가 정말 확대돼서 웨이퍼까지 공급이 안 된다면 SMIC는 회사는 생산 자체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퍼는 일본의 두 개 회사, 대만의 한 개 회사, 그리고 독일하고 SK실턴이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조달이 안 된다면 정말 생존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29조 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국이 반도체 살리기에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언택트 시대가 점점 확대가 되고 결국 반도체가 핵심이죠. 사실은. 향후에 우리가 테슬라의 자동차, 자율주행 차를 보더라도 지금 테슬라는 직접 핵심이 되는 자율주행 들어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테슬라는 FSD라고 부르는데요. 프레셉 드라이빙에 들어가는 그런 GPU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겠죠. 그리고 인테리랑 AMD가 주도하고 있는 CPU 시장, 그리고 주요 장비 회사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이든 랩 리서치든 그래서 핵심 미래 산업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일 핵심이 되는 아마 부품은 반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더 이상 주도권을 한국이랑 중국, 대만에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특히 미국 정부도 나서고 이런 형태가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이쪽의 영향은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제대로 값도,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기술을 썼던 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있고요. 그리고 첨단 제품에 대한, 향후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가 IT 제품 위주로 주로 수요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모든 삼라만상으로 스며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첨단 공정을 하면 또 뭔가 쉬고 나가야지 또 배울 게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삼성의 특히 시스템 반도체한테는 기회 요인이 되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탑재되면 서로 멀티태스틱을 하기 위해서 디램이랑 저장장치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발적, 자연스럽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도 영향을 줄 거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경쟁자가 특히 디램은 미국에는 마이크로마켄 없고 랜드 프레이시는 웨스턴 디지털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1, 2등 하는 삼성, 아이닉스한테는 오히려 미국의 반도체 저런 부양책이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반도체 산업 쪽에 보다 더 발을 들여놓는 형태로서 가게 되면 중국이 또 이쪽을 계속해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중국은 우리가 반도체 굴게 하면 작년에 있었던 푸젠진화 사건이 있습니다. 메모리 디램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대만의 UMC랑 서로 협력을 했는데 미국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순간에 UMC가 발을 빼죠. UMC가 전체 매출액의 35%가 미국의 팸리스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을 뺐고 이번에 SMIC 제재를 하고 그리고 하이 실리콘이라고 해서 하웨이 자회사가 첨단 공정 파운드리를 못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메모리 반도체 굴기와 더불어서 비메모리 굴기까지 단기적으로는 완전히 꺾였다. 예봉은 완전히 꺾였다고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장비 공급은 안 할 거예요. 여기다가 웨이퍼 공급까지 만약에 차단을 한다면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생산 없는 팸리스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주 생산하러 다 다른 나라 가야 되고 특히 첨단 공정에 대한 하이 실리콘이 제일 대표 기업인데 거기 첨단 공정을 TSMC가 더 이상 서비스는 안 합니다. 테스트도 못해보고 자기끼리 설계만 하는 건 의미한 거죠. 그래서 하웨이 스마트폰이 CPU가 되는 그런 AP가 공급이 안 됨으로써 좀 후진 제품이 된 것처럼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후진 굴기가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뚫기 위해서 중국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로 중국은 대응을 할까요? 뭐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체적으로 장비를 다 만들어야죠. 아 그거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자체적으로 또 중국도 보면 팔 인치 웨이퍼 공장 회사들이 있는데 십 인치 웨이퍼는 또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십 인치 웨이퍼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그 굴기보다는 다른 산업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냉랭하게 고민을 중국도 디스플레이 굴기 이미 이룩했고 여러 가지 완제품이든 전기차든 많은 굴기를 이뤘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는 미국이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제값을 주고 지급을 하더라도 지금은 장비 자체도 주고지 않기 때문에 자체 장비 소재를 다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어하려고 하는 중국하고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미국하고 둘 사이에 계속 아무튼 상당 기간 동안에는 밀고 땡기는 격전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체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대만의 TSMC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건데 우선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반도체라는 게 직접 설계도 하고 생산도 다 하는 종합반도체에서 우리가 IDM이라고 부릅니다. 인테그레이트 디바이스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인텔이 거기에 해당될 거고요. SK 아닉스도 당연히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콜컴같이 직접 설계만 합니다. 공장은 없이. 그래서 설계만 하는 펜리스 비즈니스가 있고 펜리스 비즈니스를 위해서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생산을 하는 비즈니스인데 그런 펜리스 사업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지겠죠. 모든 삼라만상의 반도체가 아주 고첨단 반도체가 여기다가 저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이든 움직이는 비클들이 되게 많아질 거거든요. 하늘에서 움직이든 땅에서 움직이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다 저전력. 왜냐하면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전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식의 프리미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니까 파운드리 시장도 같이 급증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TSMC는 올해 매출액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거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은 당연한 거고요. 하웨이의 자의사인 하이실콘이 빠지지만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올해 순수 파운드리 순수 파운드리 기준으로 보면 올해 매출액이 한 시장 전체적으로 19% 코로나 시대에 20% 가까운 성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고요. 5나노 제품들 앞으로는 4나노 3나노 제품들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TSMC하고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양사의 고공행진은 내년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도가 하기 때문에 삼성도 파운드리를 앞으로 보다 더 늘리겠다는 계획도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현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 삼성 파운드리는 좀 뭐 정말 메모리 반도체가 잘했던 그런 양산 능력과 그리고 이제 뭐 이유비라는 노강 장비를 이제 확보해서 뭐 7나노 이하 공정까지 5나노 제품까지도 만드는 그런 아주 높은 TSMC를 견제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선에 대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삼성 파운드리 매출액의. 55% 정도가 이제 삼성 전자 팸리스 비즈니스입니다. 삼성의 이미지 센서든 삼성의 AP를 직접 받는 거고 나머지 거래선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이제 콜컴. 콜컴은 사실은 또 파운드리를 삼성이 많이 해주지만 또 콜컴이 했던 그 칩들은 또 보면 삼성 스마트폰이 많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순도 면에서는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고요. 뭐 이번에 IBM도 파운드리를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AMD 뭐 이런 다른 다양한 회사들까지 좀 확대를 한다면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제가 파운드리 업체들 실적 아까 짧게 보여주셨지만 어쨌든 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은 8인치 그리고 12인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아직은 TSMC를 좀 따라잡으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IP라고 해서 지적재산권 라이브러리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이런 부분들. 특히 자동차 쪽으로 TSMC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는 내년에 들어가는 7나노 제품은 아마 TSMC가 파운드리를 할 겁니다. 14나노 제품은 삼성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는 TSMC가 상당히 플랫폼 자체를 많이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좀 벤치마킹은 삼성 파운드리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합적으로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도 있고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삼성전자가 그냥 파운드리만 있는 TSMC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가나 이런 거를 보면 훨씬 더 아무튼 특히 올해에는 TSMC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의 고객이 엔비디아도 있고 퀄컴도 있고 한데 그럼 TSMC는 훨씬 더 좋은 고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매출액이 삼성보다 3배 많고요. 3배 많고. 영업이익도 3배가 더 많습니다. 참고로 2분기 영업이익률은 42%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호환기일 때는 60% 이상 마진이 나오니까 같이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느냐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변덕이 심한데 TSMC같이 이렇게 1등하는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35%를 바텀으로 해서 40%까지 가는 상당히 안정적인 마진이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실적의 가지성에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TSMC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고 삼성도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반도체 이익 기여도를 시스템 반도체랑 파운드리를 확대한다면 그게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한다면 아마 주가 재평가는 그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5%에서 42%에 달한다. 정말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도 호황 때는 60%까지 올라가기도 하지만 변동이 훨씬 더 큰데 TSMC같은 경우는 그다지 변동이 크지는 않은 모양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습니까? 이렇게 그 저 뭐 생산해 달라고. 예이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TSMC 쪽은 그래서 그거를 좀 뺏어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을 늘리게 되면 다른 고객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데를 유치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틴트를 드렸습니다. 마진이 TSMC의 3분의 1이라는 거는 그만큼 좀 더 가격적인 면에서는 삼성이 매력적이고 가면 제품의 품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완이 된다면 상당히 팀밀리사 입장에서는 파운드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한테는 이제 생산 공정이랑 그 다음 IP 라이브러리를 정말 TSMC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확보한다면 자연스럽게 고객들은 삼성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디램 가격입니다. 말씀 중간중간에 계속 하셨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디램 가격도 좀 하락했고 그래서 3분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사업부 이런 쪽이 별로 그렇게 2분기에 비해서 두드러진 성장을 하거나 이르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늘 많이 전망을 하는데 디램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9월달은 안 빠졌고요. 10월에 이제 좀 많은 하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좀 가격이 특히 9월달이 좀 좋았던 배경에는 준비한 차트가 안 나온. 준비한 차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차트가 예 보시면 최근에 하웨이 때문에 좀 재고를 하웨이가 내년 2분기까지 재고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안 빠졌지만 이제 4분기부터 이제 그 효과가 끝났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하웨이는 주로 서버 디램도 많이 사지만 모바일 디램에 많이 사죠. 스마트폰 넘버 2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디램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최소한 4분기까지는. 그리고 빨라도 내년 3월 정도에 저희는 가격이 반등할 것 같고요. 하웨이가 설령 그때부터 더 이상 수요에 기여를 안 하더라도 결국 반도체 이번에 1차 사이클, 지난 1차 사이클의 가장 큰 거는 서버였거든요. 서버 쪽 투자가. 최근에 아마존도 투자가 좀 있는데요. 4분기에도 다행히. 다만 이제 내년 2분기부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라고 표현한 알파벳, 페이스북, 중국의 텐센트 다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내년 2분기부터는. 그래서 저희는 내년 2분기부터는 다치 2차 빅사이클리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가격 때문에 단기 실적 좀 안 좋겠죠. 4분기 실적. 그리고 좀 더 이어진다면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영향을 받겠지만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어려운 시기는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이내에 남은 것 같아요. 6개월 이내에 아마 메모리 가격은 수요 때문에 하웨이가 설령 수요 기여를 안 하더라도 서버 때문에 다시 반도체는 2차 사이클에 진입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반도체 가격의 2차 상승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가격 그렇고 계약 가격, 고정 가격은 어떻게 지금. 계약 가격도 이제 보시면 그래픽 디렉만 지금 게임 콘솔이 지금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시리즈 신제품 때문에 그래픽 디렉만 4분기에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버 PC 모바일 자 가격 하락은 고정가는 하락할 거고요. 특히 서버 쪽은 재고 조정을 좀 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분기 고정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이제 1분기 가격 하락폭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3월부터는 소폭이나마 반등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6개월 후 정도서부터 반도체의 2차 상승, 반도체 가격의 2차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